안녕하세요 일상을 예술로 일상의 작은 영감을 깨우는 오쏘몰 이뮨의 아트 캠페인 오쏘 아티스틱을 함께한 최진현 작가입니다 사각의 목재와 형체들은 시스템으로 재단된 우리의 규제와 규범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열심이라는 단어에서 느끼는 시스템의 저항점을 오쏘 아티스틱으로 해소하고 자연 속에서 있는 편안함을 느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저의 도트 작업의 연장선의 콜라보 작업입니다 도트는 사각으로 재단되어 형체의 변형으로 다시 규제하는 작업의 하나입니다 컴퓨터와 함께하는 사회에서 픽셀을 도트로 정의하고 사물의 형체를 작업 내에 재해석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장소 그리고 다가오는 모든 기회는 언제나 지금이기에 항상 내가 접하는 인생의 길에서 꾸준히 걷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만 뛰기도 하지만 항상 걸으며 돌아보고 옆을 바라보는 예술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의 순기능은 기존의 상황에서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스템의 폭을 넓히고 감흥을 주며 더 풍부한 감흥을 주고 풍부한 사고를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선 자연과 사람, 환경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사람과 사회 그리고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사회와 시스템 속에서 새로운 규율을 만들면서 서로에게 의미하고 응원하며 살아갑니다 작업은 나로부터 시작되지만 우리로부터 공감이 시작되고 결국 그 공감에 모두가 감동하게 되는 것이라 봅니다 그 과정이 저에게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에너지입니다 저는 양가적인 작가입니다 그냥 말하면 이중적이겠죠 전 그 이중적인 것이 예술가에게는 더없이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작업이 평생 나 자신과 사회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진다면 사회 속의 구성원으로 예술을 접하는 접점들에서의 모든 것을 포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번 같은 기업과의 협업, 공공미술, 영화 등에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 생각까지는 저에게도 거만함, 좌절감, 허무감이 공존해왔고 항상 버리는 과정을 거칩니다 본인이 작업 행위에서 느꼈던 생각, 의미, 의도, 과정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전시의 목적으로 두기 때문에 단순히 정제된 결과물을 발표한 것이 아닌 과정 중에 일어난 여러가지 변수들과 그에 따른 파생물을 날것의 상태로 노출시킵니다 파생물의 날것은 미술가 최진현의 내면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지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불안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뚜기처럼 일어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이것은 저도 한 명의 사람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예술이 사고하고 사색하며 정신적 확장을 줘 우리들에게 새로운 에너지의 활성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확장과 활성은 원상복귀, 원상복귀를 넘은 희망을 의미합니다 잠시 잊고 있던 에너지의 근원을 찾는 예술과 오쏘 아티스틱에서 많은 분들이 정신과 신체에 평안을 찾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